연수고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인천시 연수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로 자체 커뮤니티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서포터즈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군은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수고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